다들 써니쌤한테 잘 배워보셨나요?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터 버전으로 쭉 달리고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서 같이 해볼게요. 자 써니쌤은 이번엔 뒷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제가 앞모습으로 하겠습니다. 자 다같이 카운터로 해볼게요. 5,6,7,8,1,2,3,4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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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6,7,8,1,2,3,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터 여기까지였고요 한 번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소니쌤 음악 틀어주시고요 음악은 카페의 청구가에 넣어둘게요 다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열심히 들으세요 이제 봐요 소니쌤 음악 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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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voice at the end 소니쌤 음악 틀어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빨리 다시